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오늘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우리의 몸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생존 기계일 뿐이다 저는 기계입니다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정말 많은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존, 번식, 문화 현상까지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역시 번식이었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각각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암컷은 조신형과 경솔형 수컷은 성실형과 바람둥이형으로 분류를 했죠 조신형은 상대를 오랫동안 골라서 성실한 수컷을 고르고 경솔형은 수컷이면 오케이 라는 거죠 경솔한 암컷과 바람둥이 수컷으로 가득한 집단이 이 유전자의 이기성에 제일 유리한 구성일 것 같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조신형 암컷과 성실형 수컷이 대부분인 개체군이 진화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식을 같이 기를 수 있는 수컷을 선택하는 조신형 암컷의 행복 추구 전략이 유전자의 번식에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좀 헷갈리죠 그죠? 약간 이타적인 뉘앙스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기적인 거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죠 뒤에 가서는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협력이라는 게 결국 이 생존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 그쵸? 애수의 딜레마 그 부분 얘기하신 거구나 세대 사이의 전쟁 가족과 가족 사이 우리 방금 얘기했던 남녀관계 굉장히 첨예한 주제들까지도 이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로 다 설명해버립니다 칼세이건의 코스모스와 함께 한국에서는 과학책의 양대산맥이니까요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산은 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리처드 도킹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